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최근에 열린 민주당 의총회에 제출된 내부 보고서가 언론의 유출일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 선거 패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조국 사태로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친문 진영의 의원들이 불편해하거나 그 지지자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진행한 서울시 유권자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보고서를 최근 당 의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총선까지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당을 지지했고 4.7 재보선에서 여당을 지지한 잔류민주그룹과 지지를 이탈한 이탈민주그룹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당 보고서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검찰개혁이 지난 보궐선거에 패인으로 진단이 되었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오세형 시장에 투표한 이탈층은 조국 사태로 실망감하고 박탈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보고서에서 지지를 처리한 이탈민주그룹의 인터뷰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한 50대 여성은 내가 내 자식에게 못해주는 게 죄인가 할 정도로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면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채널을 돌리고 싶은 부분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번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권력사함으로 변질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한 30대 여성은 시끄럽기만 엄청 시끄럽고 정책 바뀐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오세훈 시장을 뽑은 40대 남성은 검찰개혁이 아니었다. 구미에 안 맞으니까 계속해서 찍어내려고 했던 추태들이라면서 구조적으로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여론은 검찰이 불쌍해졌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이런 인터뷰 내용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국 사태라든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느끼는 평균적인 감정과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입이 아플 정도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준 사건이고 한때 문재인의 페르소나라고 불렸던 조국의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리고 조국을 수호하는 이번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정권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리고 항상 국민을 외치면서 국민의 삶하고 얼마나 나누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살아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며 이번 정권의 검찰개혁은 마치 검찰개혁을 못하면은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것처럼 이야기했지만은 아까 한 여성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끄럽기만 엄청 시끄럽지 검찰개혁을 통해가지고 도대체 바뀐 게 뭔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나 나오고 있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 여성과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며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야 검찰하고 사실 마주칠 일이 거의 없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을 개혁해야지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지 좀 납득이 안 가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 정권에서 외치고 있는 검찰개혁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검찰 조직을 사실상 공중분해해 버린 것이며 몇몇 민주당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친문 지지자들에게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검찰개혁하고 조국 팔아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지금 한두 명이 아니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보고서에서는 부동산 문제라든가 LH 사태도 패배의 원인으로 진단이 되었는데 특히 LH 투기 사건에 대해서 내로남불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서민으로서 상신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이야기했고 여전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보다는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다라고 토로했으며 민주당을 이탈한 투표층 같은 경우에는 12평짜리 아파트에 가가지고 문 대통령이 애 두 명까지 키울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12평에 살면은 그런 말이 나올까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아울러 잘못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평가르기로 적대적인 갈등을 동원하는 태도도 패배의 원인이라고 지목이 되었는데 전향한 투표층에 50대 한 여성은 민주당의 조국 사건에 대해서 반성과 손절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고 뚜렷한 해명이나 반성을 매체를 통해서 하지 않아가지고 국민들이 호응할 만한 게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한 30대 남성은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이 부동산 적폐라고 하면서 평가르기라고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박원순 사건이라든가 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젠더 갈등 등이 패인으로 거론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해당 보고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알려지자 친문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고 특히나 해당 보고서를 의뢰하고 작성한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 친문 지지자들의 의견을 좀 살펴보면 해당 보고서는 비공개 총회에서 의원들한테 돌린 보고서인데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시당 위원장이 누구인지 아는가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번에 야당에게 법사위를 넘기고자 했었던 기동민이라고 비판을 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나 제일 큰 것은 언론개혁을 안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언론이 선거를 쥐고 흔들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LH가 불을 질렀는데 이낙연 지도부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리고 재난지원금 역시도 총선 전과 동일하게 보편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이낙연 지도부의 잘못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지난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은 이낙연 지도부인데 그것을 조국 사태를 탓하는 게 어이가 없다라면서 이번 보고서와 기동민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바들 역시도 검찰과 조중동 쓰레기 언론도 때문에 진 것인데 조국 전 장관 때문이라니 민주당이 단단히 미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2020년 선거 때는 조국으로 표를 얻어먹더니 선거 한 번 지니까 바로 먹취하는 거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조국만 바보가 된 것이다. 가정은 품비 막사이 나고 정말로 양당체제만 아니면 갈아타고 싶은데 갈아타고 싶은 것도 마땅치 않아서 미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조국 탓을 하는 것은 검찰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리고 조국 교수가 문제인 것이냐 민주당에 쌓인 적폐가 문제니까 민주당은 정신 좀 차르라라는 이런 비판을 쏟아내면서 해당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그리고 문바들을 거슬리게 하는 것은 해당 보고서 말고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11일 날 송영길은 여당 재선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여당 의원들이 휘둘리는 것을 바꾸고 당 중심으로 대선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고 특히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하나하나 따지지 않은 탓에 당이 청와대 정책을 수행하기에 바빴다면서 그간 국민이 180석을 준 의미를 받들어 모신다면서 법안과 예산을 강행 처리한 것 때문에 민주당이 오만하게 비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 자리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반성을 공개적으로 요구해가지고 강성 당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받은 2030 초선 의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으며 현재 조국 사태를 반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초선 오적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오적인지 아니면 당을 위해서 반성을 한 의적인지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나온 이와 같은 발언은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조하고 완전히 정반대되는 기조로서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 니네들한테 180석을 몰아줬는데 이 정도밖에 몰아붙이지 못하고 있느냐 더 몰아붙여가지고 완전히 야당하고 검찰을 괴멸을 시켜버리고 문 대통령을 보호하고 우리들만의 나라를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국인데 송영길 대표는 우리가 180석을 믿고 너무 오만했던 것이 아닌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반성한다라는 의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일반 국민들하고 문바들이 느끼는 조국 사태라든가 국정 운영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민주당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일반 국민들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 문바들을 선택을 할지 그 태도를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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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